전압은 10억 볼트, 전류는 수많은 개야. 그러니까 네 말은 나노철을 이용해 실험을 하겠다? 넌 궁금하지 않아? 걘 우리랑 차원이 달라. 나노철이라면 트랜스 상태에 진입할 수 있어. 트랜스? 일종의 전자지능, 고도의 전압으로 두뇌 신경패턴을 교란하고 심필 네트워크를 새롭게 배치해 전자 형태로 변형시킨다는 가설. 트랜스 휴먼이 된다고? 트랜스 휴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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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